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숙 염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텐션 있게 갑시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동아시아 출판사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님의 책입니다. 네. 저자 김희경님입니다.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18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를 했고 그 후 6년간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일을 했습니다. 청소년과 인권 관련 기관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했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차관으로 활동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됐나요? 네. 제가 책 소개해드릴게요. 갑시다. 네. 2017년 출간된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체벌, 아동인권, 입양, 미혼모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2018년 한겨레신문과 국민일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말할까? 그 다음. 아, 오케이. 네. 끝이네. 네. 이거 빼니 끝이야. 자, 그렇습니다. 저자 소개, 책 소개. 네. 언제나처럼 시작부터 끝났습니다. 네. 근데 저 읽으면서 가정의 달에 이 책을 읽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최근에 또 정인희 사건이나 여러 가지 아동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최근 시사프로를 통해서 미혼모, 입양 이런 문제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드디어 이 책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만났다. 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 타이밍이 좋네요. 정말로. 7년 책 모임하면서 이 주제의 책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로서 접근을 했던 입양 문제나 아동학대, 체벌 문제는 그냥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문가의 입장으로 현장에서 시선들을 다 목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법률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 그러니까 좋았다, 나도. 나 진짜 좋았고. 동의한다. 다들 지 얘기할 때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뭐 잠깐 정신을 났어요. 아, 왜요? 자, 갑니다.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룹니다, 책에서. 네. 크게 네 가지. 뭐죠? 책은 총 네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저희는 체벌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네. 2장에서는 가족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문제로 입양 또는 미혼모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네 장은 모델적인 국가이죠. 스웨덴의 가족 제도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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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갑시다. 여기 1장에서 체벌 다음으로 나오는 주제로 동반자살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보통 저희가 신문에 막 대서특비를 했을 때 부모가 생계가 어려워서 아이와 함께 동반자살했다. 그렇지. 이런 문구가 많이 보이는데 이 저자는 그런 문구가 보일 때마다 신문사에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이거 안 된다. 동반자살이라는 문구 지우고 다른 말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행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바꾼다면 그거야?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 아동살해. 자녀살해. 그 이유는 아이는 사실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본인이 생계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자살을 했는데 아이는 선택권이 없이 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동반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아이를 데리고 같이 죽었을까라고 연민을 느끼는 감정. 연민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쌍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거고 부모가 없을 때 이 아이는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답을 이미 부모가 정한 거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 아이는 아무도 케어해 주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 아이에게도 본인의 삶을 살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소유인 양 아이가 내가 이 아이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동의가 되냐면 우리가 가정을 해. 8살, 애가 6살, 5살이야. 근데 부모가 자살했어. 근데 그 아이를 사회에서 부모만큼 케어해 주지도 않겠지만. 그 아이가 부모가 자살했다라는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자라는 거. 그 시선. 그리고 그 시선과 트라우마를 평생 지고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어른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도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본인들의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이미 그 선택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걸 정당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역할. 저도 그 감정과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부모도 이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부모가 자살까지 한 아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과연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주겠냐는 거지. 바라보겠냐는 거지.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살해를 하지 않을까. 동반자살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아이의. 아이의 몫으로. 몫으로 남겨둬야 된다인 거고. 또는 그거는 자녀를 살해한 거지. 같이 가족은 세트인 게 아닌 거죠. 더 이상. 나름 또 그때 묻지 않을까? 나 이거 그냥 소설인데. 묻어 애한테? 나는 자살할 건데. 그러니까 뭐 그냥 냉철하게 진짜. 엄마 따라갈래? 뭐 이렇게? 나 따라갈래? 아니면 혼자 살래? 라고. 그 살이 분별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난 되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대답이 정말 그 아이의 옳은 선택인지도 알 수 없잖아. 그건 아니겠지만. 옳은 선택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을까. 물어봤다냐. 까지 이제 생각을 나는 한 번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얘기다. 근데 저 본 영화 클로젯이라는 데에서. 들어봤어. 보셨어요? 아니 들어봤어. 김남길이랑 하정우 나오는 건데 표면은 공포 영화거든요. 무당 나오고 아기가 귀신 들리고. 근데 까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영화예요. 그게 아동학대받은 아기 귀신이 다른 아기들 데려가는 그런 줄거리거든요. 부모가 자녀 죽이고 자살을 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기는 울면서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래요. 무섭다. 나한테 무섭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근데도 이제 목 졸라 죽임 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기가 오빠 말처럼 아 그럴래요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아이도 100명 중에 한 명 나올 수 없다. 있을 수 있지. 그건 모르죠. 그거는 사실 아기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 맞아. 이 파트에서는 가장 놀란 부분은 이거야. 85페이지. 박정희 시대가 사실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 시대였다고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라고 현재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 OECD 가입 전에 기성세대들의 자살률.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자살률이 지금 2020년대의 자살률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진짜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냥 많이 자살하는 나라였던 거야. 나 이거 몰랐어. 되게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가족 구성화 또는 개개인의 삶을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과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쭉 한국전쟁 이후로도 계속. 지금은 또 다른 양면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또 좀 개인화되면서 저는 최근에 그거 봤거든요. 청년고독사. 청년고독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취업도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다 없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시원 같은 개인 혼자서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은 굴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파도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 사실은 굴러가. 그래서 20대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있다. 근데 우리 다음 책에도 그런 주제가 비슷하게 나온다. 네. 그렇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부분에서 이전 시대에 어떻게까지 이 상황을 봤냐면 63년도에 경향신문 제목 중에 일가족 집단 자살하는 경우에 거절당한 저승 동반이라는 주제로 탑기사에 올랐대. 10대 자녀가 집단 자살하려는 가장의 뜻을 거역하고 경찰에 신고. 그러니까 이거를 60년대는 이렇게까지 본 거야.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역하고. 집단 자살을 하겠다는 가장의 말을 네가 감히 거역해? 이런 비우잖아 이거는. 와 지금 말하면서 소름돈네요. 50, 60년 전인데 불과.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족의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소유물도 아닌 거야 이거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아빠가 죽자고 하면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한. 그치. 근데 이게 아마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봤던 실제 기성 언론. 이 사회의 어떤 시선이었을 거 아니야. 그때 이랬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고 또 그들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난 이거를 이렇게 보는 시선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쁘다고 할 수도 있으나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아이의 그 어떤 살 권리 살 권리 선택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장이다. 네.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합니다. 네. 네. 다음은 2장입니다. 갑시다. 1장에서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벌, 과보호, 동반자살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가족 밖에 일어나는 문제, 미혼모, 또 미혼모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할 얘기 많습니다. 아 정리 좋고. 할 얘기 너무 많아요. 미혼모서요. 지난주에 PD 수첩, MBC PD 수첩에 마침 이 주제가 나와서 내가 정말 소름 돋으면서 봤다. 왜요?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친구의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아이가 5살이고 22살이야 엄마가. 그러니까 17애를 낳았어. 같이 낳은 남자, 남편, 아빠겠지? 아이 아빠는 처음엔 괜찮았으나 칼도 막 집어던지고 그러고 나가서 친권을 포기했어. 양육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 엄마 혼자 키우는 거야. 22살 엄마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지. 모르겠지. 집에서도 도움도 못 받아. 근데 이 아이 엄마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자기도 이 아이를 포기하려고 생각했었으나 자기 본인도 100일 때 자기 엄마한테 버려졌대. 그래서 자기는 절대 이렇게 혹시 자식을 낳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대. 그래서 키우는 거야.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아, 이 소식? 이 소식 들었지? 나 진짜 그 방송을 진짜 좀 진지하게 봤어. 기부할 뻔했어요? 아, 기부가 아니라 나는 진짜 이거는 완전 나에게 어떤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물림 된다라는 말이? 그렇게 자라서 이런 환경이 된 건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이렇게 계속 사회에서 약자로서 취급받는 사람은 또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건가? 또 저렇게 지금 5살로 자라 있는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라야 될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진짜 강렬했는데 한 번 기회가 되면 보시라. 네. 아,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요. 대박이었어. 전 요즘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혼외출산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유리 씨처럼 이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 자발적 미혼모? 그렇지. 이거를 편모라고는 안 부르더만 다른 개념으로 보더라고. 네. 자발적 미혼모. 맞아. 저는 사유리 님 수표면이 돌아왔다? 거기서 봤는데 아기 혼자 키우는 거 진짜 힘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책에서 짚어주는 팩트 중에 앞서 얘기했지만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것처럼 또 한 번 놀란 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이가 많다. 그리고 유일하게 보낸다. 이게 사실 가장 높았어. 많은 건 알겠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보내고 있대. 입양을 아직도. 나머지 국가들은 다 국내 입양으로 해결을 하는 해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국내 입양률이 현저히 낮아서 해외 입양률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입양이 없다. 아예 안 한다. 우리나라만 유일하다고. 해외로 아이를 보내는 거. 이거 완전 다른 얘기지. 다른 데가 좀 없는데 우리가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는 해외 입양을 안 한대요? 금지요? 아니 금지는 아니고. 초콜릿 먹어. 너 당 떨어졌으면 초콜릿 먹고 다시 덤벼. 그만큼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 같아요. 아 미혼모는 끝났어요? 아니 미혼모 아직 안 끝났어. 아 왜냐면 나 미혼모 할 말이 있어가지고 미혼모 생각. 지금 너 비트코인 하지? 이것도 비트코인으로 보이다니. 근데 미혼모 문제가 입양의 연결성이 돼요. 왜냐하면 16년 자료에서는 880명의 아이가 입양이 됐는데 그중에서 92%가 미혼모의 아이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혼모의 아이들이 양육이 되게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입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미혼모 자체를 이 작가도 비혼모라고 쓸지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미혼모라는 워딩 자체도 현 시대에 맞지 않고 이 제목이랑 제일 딱 잘 맞는 주제인 것 같은 게 이상한 취급을 하잖아요. 미혼모에 대해서 우리 사회 자체가. 미혼모의 미가 미성숙한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결혼에 이르지 못해서 미성숙한 엄마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아빠가 있어야지 정상가족이다라는 그런 가족주의의 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도 같고 또 추가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도 지적해요. 왜 미혼부는 없지? 응. 맞아요. 나 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자발적 미혼모 얘기할 때 그럼 그 다음으로 과연 누군가 자발적 미혼부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 왜 미혼부는 없을까요? 사회적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아니 근데 미혼모랑은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혼외출산은 결혼 안 하고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것부터 시작되겠죠. 어쨌든 그런 시발점이 생겨 너 아는 단어가 몇 개를 돌려쓰는 거야? 10초. 10초. 한 책 한 두 개당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 나는 사실 그거를 편집 때 듣기 때문에 한 40번씩 듣거든. 기분이 좀 가끔 나쁘더라고. 새벽 특히 결혼을 하기 전에 약간 다잉 메시지 같아. 다잉 메시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역할이 있다거나 나이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커플이거나 그런 경우는 되지만 너무 어려워. 10대야.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질책을 받는 사회이다 보니까 피지수첩에 나와요. 그런 케이스들이. 책에서도 그렇고. 아이 아빠는 그거를 회피하고 싶어하고 회피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몸속에 임신신을 한 것만이니까. 이번에 임촌 모텔 사건도 사실 그렇게 시작했잖아. 아 나 그것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것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임신의 주체가 여자다 보니까 고스란히 잣대는 여자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편이고 남자는 뒤에 있다 보니 미혼부라는 명칭을 사실상 저는 책을 보면서 아 이런 명칭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했지.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다큐멘터리에서 봤었는데 미혼부가 미혼부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고 싶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미혼모 시설은 굉장히 많지만 미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아빠도 아이를 혼자 키우려면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없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양립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회적인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사실.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체벌부터 입양 미혼모 동반자살 인천모텔 아 이번에 그건 진짜 아동학대 사건도 왜냐하면 그게 스포트라이트인가 어제 나왔거든 그것도 역시 이번에 TV에서 다뤘는데 그 아이 엄마가 다 썼더라고 애에게 분유량을 얼마를 줬고 몇 시에 줬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애를 진짜 괴롭히려고 괴롭힌 게 아니고 정말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공감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더라고 응 맞아 우리한테 느슨하게 쓰이는 복지 지원제도 지원금 이런 게 좀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응 진짜 이런 사태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그 아이 지금 의식을 못 찾고 있다며 찾았대요 이제 어? 최근에 아 그래? 찾았대요 대박이죠 다행 다행입니다 엄마는 풀렸대 풀려놨대 아 풀려났고 지금 다 4명이 흩어져있다고 거기까지 들었는데 아빠는 아직 답혀있으니까 어 하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밝게 이야기를 입양을 이야기해볼까요? 깜짝이야 이야기는 어둡지만 우리가 좀 밝게 전달을 드리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때문에 웃는 건 아니잖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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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럼요 그냥 바로 엄청 빼네 그냥 웃는 거지 아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 그냥 웃는 건 더 나쁘게 야 그건 뭔가 나빠 보이는데 아니 밝으려고 웃는 거 아니야? 그치 내용은 내용이고 우리의 또 전체 방송 분위기는 가져가자 네 자 또 5월 11일 3일 전이 입양의 날이었어요 오 몰랐어 이때 어제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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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씨는 왜 들어가는 거야? 야 너 의미인 죄송합니다 다행 메시지 아 그러네 한국이 아까 이슬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은 입양 기록을 가지고 있고 오공화국 때는 한 해에 1만명 오공화국일 때는 오공화국 아니 입을 한번 풀고 해 그냥 이거 내가 오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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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했으면 안 돼 오공 오공 오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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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소리를 지르고 여기 방금 왜 있겠냐고 왜 말했으면 안 돼 그리고 언니 봐봐 오공화국이 아니고 오공화국이잖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오공화국 이걸 가르치는 얘는 어떤 마음이겠냐 어? 나보다 인생 더 산 언니한테 저걸 가르친다라는 게 오공화국 제안한 제안 이 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너가 해 그냥 오공화국 뭘 말하려고 했는데요 한 해에 만명을 입양했대 오공화국 아 그래 그런 말투로 하라고 너 괜히 평소 안 하던 네 그렇죠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구수하게 하라고 그냥 아 했대 아 그랬대 그래 아 정말 아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웃겨 짜증나 진짜 아니 뭐가 어려워 영어도 아닌 것을 개 웃겨 자 아 그래서 오공화국 때 뭐라고? 나도 말리네 한 해에 1만명 이상 해외로 입양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이 보냈다 그렇게 많이 보냈다 우리나라가 그때는 길을 잃은 아이도 부모를 찾아주지 않고 그냥 보호시설이나 입양계관에 보냈다가 입양 보내버렸다 책을 보면서 알게 됐지만 이게 오히려 더 좋게 광고가 되고 포장이 됐었더라고 해외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더 잘 산다 그렇지 그럴 수 있으니까 입양을 많이 보내자 어 와 이거 그때 약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그래도 아직 그때도 힘들 때니까 뭐 미국이나 해외 잘 사는 나라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물론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근데 이게 원인이 보니까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것을 다 민간 위탁시설에서 진행을 한대요 이게 나라에서 관리된 게 몇 년 안 됐어 어 이게 문제에요 책을 보니 그래서 이때도 뭐 예전에 저 기억나는 게 스키 선수 토비 도슨? 캐나다에서 매달 따고 한국에 왔는데 입양 됐었는데 부모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장에서 길을 잃었는데 엄마도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몇 년 동안 발품 팔고 전단지 돌리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입양이 돼버린 거지 그러고서 몇십 년 후에 찾아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때 그래서 아동홀트복지재단이 질타를 받은 거예요 마음대로 입양시키고 그 입양에 대한 절차를 정말 순식간에 아이를 찾을 수도 없게 빨리 바로 보내버리고 기록을 삭제해버리고 완전 범죄네요 거의 이게 무슨 목적으로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케이스야 사실 이거는 민간이니까 돈 받았겠지 그래서 약간 그런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때 더 성행했던 게 아니냐 아 아 앞에서 얘기한 것들도 다 잔인하고 무거운 주제지만 본인이 낳은 자식의 생사도 모르고 응 생이별을 한다? 응 와 이것도 진짜 갑자기 헛웃음이 나는 일이다 이건 진짜 그러게요 이건 감히 상상이 안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TV에도 나왔지만 이거 주제가 좀 무거운데 다시 무거워졌어 이번 한강사건 정민군도 네 6일 정도 걸렸잖아 응 그 사이에 아버지가 사실 그랬잖아 차라리 그냥 어 찾았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 어떤 의미로든 응응응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 큰 성인인 자식도 그렇게 헤어지면 맞아 생사도 확인이 안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아 이거는 뭐 요즘도 그거 보이더라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나 지나가다 몇 번 또 봤어 뭔지 알아? 그 양자 아이씨에 붙어있잖아요 많아 아직도 군대군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살고 싶다 해서 다뤘었는데도 아 이게 안 찾아지나봐 그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에 요즘에 CCTV 많아가지고 되게 빨리 찾는다던데 그나마 요즘은 그나마 요즘은 그래도 예전에는 더 그랬겠죠 아 오늘 뭐 거의 뭐가요? 어? 거의 뭐 여성가족부랑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너 뭐 먹냐 언제 계속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딸기 맛 크런치 야 뭐 이런게 나오냐 하다가 크런치가 딸기 맛으로 나와 나 먹었어 그거 봤어 쉬운 시간이 필요해 유럽에서 인도 아이가 이란 선 쌍둥이 자매가 입양이 됐는데 몇십 년 후에 둘이 쌍둥이가 아니었어 자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둘은 자매인 줄 알고 했는데 그냥 길에서 그 아이를 납치해서 입양을 했던 거였어 웬일이야 그래서 그때도 유럽도 굉장히 많이 입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발칵 지집혔대요 인도란 말 들으니까 갑자기? 문화의 다양성 인정하면서 최근에 봤던 기사 하나 언급하면 이해가 돼요 소똥으로 코로나를 퇴치하자 아? 나 그 기사 봤어 소똥을 이렇게 발라주는 종교적인 의미의 행사가 있나봐 아아 그걸 보도하면서 그런 타이틀을 달았던 소를 생성쇠하니까 치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인도에 얘기하자 하하하하 영혼 야 우리가 그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방송이야? 하하하하 진짜 소... 아니 치료는 됐으면 좋겠지 하하하하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다하다 하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니까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 품어 우리가 진짜 하다하다 나는 이런 주제까지 우리가 품 수 있나 약간 이런 얘기였어 문화니까요 네 뭐 CJ인지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트렁크에 넣고 위에서 막 방방 뛰었던 거기가 있잖아. 여기 있어. 잠시만요. 맞아. 이거 봤어. 그래서. 천안 구세 남아 사건. 아 그렇게 부르나? 작년. 거짓말을 해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맞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거 내가 진짜 녹음 우리 1년 넘게 하는데 화가 나는 게 이번엔 처음이야. 화는 처음 나. 물론 너희 둘한테는 항상 화가 있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화는 처음 나. 이렇게 고백하고. 뭐지? 갑자기? 갑자기? 화가 났었어? 자 아무튼. 항상 화가 있지. 자 근데 나 진짜 이 주제에 이렇게 건들면서. 이거 입양 조건 까다롭게 해야 돼. 근데 입양 자체를 또 나쁘다고 보는 시선은 안 돼. 이미 입양도 많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 그 부모. 그 가정. 지켜줘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입양을 해서 좋은 입양의 선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이거 뭐 말 그대로 지필고사 볼 거야. 미술검사 뭐 성격 유형 심리검사 해서 다 뽑을 거냐고. 아니잖아. 근데 단지 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된대요. 8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 8시간만 받죠. 근데. 그치. 그 법원에선 허가만 해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다시 이성적으로. 근데 8시간이 터무니없어 보이긴 한데 반대로 800시간을 해도 이게 과연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도 한다. 나는. 교육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질도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방향성인 것 같아. 진짜 네가 입양을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수준의 교육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덜했거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 수준의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사회거나 그런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안 해왔던 게 아닐까. 그리고 입양. 아니면 전문가 구성을 했더라도 그 시대상 아직 반영 못한 거지. 2021년에 걸맞는. 그렇죠. 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부터 다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오늘 뭐 거의 어 잠깐만 혈압이 너무 지금 너무 힘드네.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 근데 이게 시작점은 어쨌든 90% 이상의 미혼모의 아동들이 입양이 되고 첫 번째 시작점은 그 미혼모들이 본인의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면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1차예요.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데 책에서도 나왔지만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12만 원 정도의 월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기관에 보내지거나 아니면 위탁가정에 보내지면 166만 원, 120만 원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또 입양되는 부모에게 270만 원 일시불로 받게 되고 그런 금액의 차이를 왜 두냐 하는 거예요. 미혼모가 자기 아이를 키우겠다는데 오히려 친모가 키우는 거에 대해서 지원이 훨씬 적어. 그게 아이러니인 거죠. 친모가 키우는 제도는 현저히 적은데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렇게 보는 건가? 친모가 키우는 게 한 명이잖아. 한 명이 엄마를 기준으로 주는 거잖아. 그렇지. 부족하다라고 보니까 이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게 하려면 이런 유도 정책을 쓰자라는 거 같아. 그거 자체가 가족 추위고 정상적으로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아니 정상적으로는 이제는 범위가 아닌 거야. 정상으로 보는 게 안 문제인 거지. 우리 사회가 그걸 정상으로만 보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걸 얘기한. 맞아. 그걸 얘기한. 오빠 말 끊은 거야. 잘못했네. 아니야. 내가 가로채고 싶어서. 거의 죽어. 아니 오늘 내가 좋은 소리 다 하고 싶어서. 잠깐만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만들었어. 갑자기 코배웠어. 난 지금 그걸 왜 이렇게 잣대가 여기 그 프레임에 씌우려 한다. 내가 마무리를 못하게 했죠. 지금 방금. 요거 잘른다. 와. 그랬어. 자. 말 잘랐어. 자기가 영웅 달려고 그거였고 아 뭐 할 말이 없네. 다크 이호로. 빈센트 보니 다크 이호로. 아. 아 근데 저 입양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두 개 얘기해 두 개. 왜냐면은 입양 진짜 빨리 얘기할게. 입양을 할 때 아까 그 입양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을 지필고서 볼 수도 없고 어렵지만 또 아무나 보내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프렌즈 시트콤 보셨어요? 어? 프롬 아메리카? 아니 아니 프렌즈 미국 같은 경우에 안 봐요. 안 봤어. 아 근데 그 시트콤에도 심지어 그건 20년 넘은 시트콤인데도 거기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니카랑 샌들러 유명한 커플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이 불임이어서 입양을 하거든요. 입양했나?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돼서. 입양을 하는데 입양을 할 때 미혼모한테 입양을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기의 엄마한테 엄청나게 테스트를 많이 받고 이 사람을 내 아기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담도 세네 번씩 찾아가고 친모에게? 어. 그리고 그 입양하는 센터에서도 그들의 이제 직업을 갖고 거론을 하는데 직업이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모니카랑 샌들러가 원래 광고 기획자랑 셰프인데 너무 입양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의사랑 목사라고 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용서해주고 다시 입양을 해주는데 그 자체로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직업을 속인 거짓말을 하니 이거에 대한 관건은 뭐냐면 그만큼 직업도 어쨌든 먹고 살 만큼 탄탄하게 경제력인 거지. 경제력은 중요하지. 이런 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어쨌든 한다. 아니 하다못해 독일은 개를 입양할 때도 하루에 두 번인가 세 번 이상 산책을 시켜줄 수 있는지 월 수익이 얼마인지 만약에 외출 시간이 길 때는 누가 그럼 대신 이 강아지를 봐줄지 이것까지 다 서명을 해야지 정부에서 허가해줘서 강아지를 입양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린 여덟 시간 그게 되게 완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흐리다 진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주제가 딥해질 것 같아서 오늘 이슬이 폭발하는 뭐 많이 보셨지만 자 총 4장 중에 2장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3장 갑니다. 잠깐 나왔던 얘기죠. 한국의 전형적인 가족주의 왜 이 사단이 났느냐 사단이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제들은 사단이지 왜 이렇게 가족을 강조하고 또 그 강조하는 가족은 우리가 다들 아는 그 사인 가족 혹은 핵가족 형태 이 형태만을 고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한국의 가족주의가 지금까지도 이 가족주의에 대해서 왜 해체가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압축적인 근대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회에서 어떠한 안전망 나를 지켜줄 안전망을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기댈 곳은 오직 나의 가족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똥 뭉쳐야 된다. 똘똥이 아니고 똘똘 뭉쳐야 된다. 그마저도 똘똥이라니 개똥같은 발음 진짜 죄송합니다. 또 오늘도 펭숙이 발음 때문에 이슬이 사과드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장면.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그 얘기는 맞지 않나? 그거 맞잖아. 야 사실 아니야? 맞아. 근데 이게 한국의 문화라는 거야.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근데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맞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원인을 왜 그런지 보자 했더니 그만큼 사회적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기댈 곳은 가족뿐. 가족끼리 뭉쳐야지 살 수 있다. 책에서 나름 난 설득력 있는 얘기를 여기서 하나 더 했다고 보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사회학자 김혜영 씨가 이런 말을 했대. 가족을 통한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난 이거 맞다고 봐. 맞아. 왜냐면 무슨 제도가 다 가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내용을 봤는데요. 책에서 이제 한 가구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본인의 아들이 있으면은 부양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금 못 받아.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뭐 전화번호도 몰라. 아들이 가출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아들이 백수야. 뭐 상관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가족한테 이제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세팅돼 있으니까. 앞서 말한 미혼모 문제도 역으로 그래. 3명, 4명의 가족을 국가가 이상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상대적으로. 같은 얘기야 사실은. 제대로 된 정확한 문제에 대한 진단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그럴 계획이나 비전도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부양의 의무마저도 개인, 가족 단위로 해결해라.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청년이나 자녀 세대가 봉양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그들의 가신 날까지 케어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데 잠깐만. 그렇게 아니 맞잖아. 아니 근데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가 있을 수 있고 아니 근데 자녀가 있어도 난 그건 어느 정도 당연히 윤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넘을 뻔했어요. 부모님 들으실까 봐. 부모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역으로 질문 그러면 다 개인으로 놔? 다 한 명 한 명으로 두고 전 개인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허 가족주의 해체되면 가족주의가 해체되면 각자 선하고주의 인생 각자 도생 지금의 가족주의가 마냥 오른 것도 아니지만 그놈의 개인주의도 그 개인주의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체제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 난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이 질문은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을 보완 상호 보완시켜야지 뭐 하나가 더 낫다고 몰아붙이는 거는 좀 힘든 얘기 왜냐하면 공동체 혹은 이제 가족 중심적인 부분이 주는 장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장점으로 여기까지는 온 거야. 그래도 단점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이제 사회가 개인 개인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너는 나를 부양해야만 해라는 그런 의무를 지우게 한다거나 근데 그 자녀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한다거나 또는 어렸을 때 나도 학대를 해서 정말 사회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너를 키웠잖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감정이입을 더 하면서 뭐 지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아니요. 내가 너를 양육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부양해야 한다. 의무가 있다. 그런 버드는 그런 보상심리가 사실 과거에는 있지. 그런 걸로 고부관계도 더 비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회 문제가 있는 이유는 만약에 그 사람의 개인의 노령화된 노후를 국가에서 책임을 져준다면 굳이 자식에게 부담을 하거나 가족 갈등을 야기시킬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글쎄 근데 그게 충분하다고 과연 자식에게 짐을 주지 않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본다. 그것까진 아닌데 월에 나라에서 500을 준대. 1000을 준대. 나에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것만으로 아니지. 근데 만약 자식이 잘 나가 소위. 더 벌어. 미친 듯이 벌어. 그러면 500이 부족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너 더 버는데 나 좀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의 케이스가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완벽한 보완은 없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가가 지적을 하는 게 그렇게 가족주의를 강조하고 아들, 딸들 이제 자식들한테 보상 심리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또 교육으로 이어지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어? 나는 무조건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과보한다거나 어?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꿈을 대신 이뤄줘야 되고 이렇게까지 요즘은 그 생각 안 할 것 같아. 20대들은 20대? 10대도 그렇고 아니 요즘 캥거루가 그렇게 많다며 30대도 그렇게 많대. 부모에 따라 다르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까 펭숙이 말한 대로 자식이 사실 나보다 더 변변치 못한 경제적인 상황을 갖고 있으면 요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인 게 자식은 내가 망해도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먹여 살릴 거야. 하면서 백수로 낳았는 거잖아요. 아 아니지. 백수가 돼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백수가 되진 않지. 이 자식아. 아니 근데 캥거루족의 특징이 딱 그거라. 왜냐면은 내가 돈 안 벌어도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나 다 먹여주니까. 아 근데 모든 캥거루족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아 그럼 그런데. 아 그럼. 거루도 거루 나름인데 거루바이 거루는 맞는데 신조어 따라오세요 여러분. 캥이 생략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친절한 설명 바로 이슬이 챙깁니다. 여러분을 챙기는 건 이슬. 거루바이 거루인데 여기서 요지는 그만큼 가족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죠. 맞아 맞아. 자꾸 가족 중심 가족주의의 제도만이 판을 치게 된다면. 맞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제대로 된 사회활동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가 둘째치고 아 저 집 부모가 잘못 키웠네. 잘못 키워서 애가 저렇게 밥벌이도 못하고 부모 빌붙어서 산다. 그것도 가족주의의 약간 안 좋은 양면 아니에요? 약간 연기톤인데. 너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후배들한테? 뭐 저놈이 잘 못했네. 저렇게 인간 구실부터 손가락 치워. 부러뜨려 버린다. 체벌. 이럴 때 체벌이 정답 되는 게 어? 나를 인격모독하고 어? 자존심을 씁밟고 어? 인간 인간 제대로 저놈의 둘째 손가락을 저 내 앞에서 건방 떠는 저 둘째 손가락을 내가 언젠가 한 번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 아이를 제대로 된 성인을 하는데 그거 온전히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어 그래 이 책에서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 알겠는데 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든다. 가족을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돼.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거에서 나는 엄청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면 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나 이 부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 근데 정서적인 부분도 또한 부모가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모일 때 반대로 자식도 부모에게 그 정서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일 때 그거를 사회적인 복지로 해결까지는 못하겠지만 보완을 해줄다는 거죠. 그것도 사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지. 동의. 하지만 가족주의적인 정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정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 가족주의는 오히려 해체주의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건 나라에서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해. 그렇죠. 돈이나 정책이나 교육이나 그것도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울타리 있잖아요. 정서적인 울타리 그게 예전에는 대가족 3대까지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니래 아니래 조선시대 조선시대 여기 나왔어. 일단 얘기해 봐. 조선시대 아니아니야. 그랬다면 아니래멘 아니래멘 아니래 세 번 얘기했어. 아니 편집으로 아홉 번 넣을 거야. 그랬다면 이게 점점 가족으로 단촐화됐다는 거죠. 개인으로도 되지 않았고 근데 그게 더 응축됐다는 거죠. 견고해졌다는. 그러니까 뭐 책에서 빗대면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왜냐면 우리 가족의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대대대 세습되니까. 대대대 세습되니까. 어. 잠깐만 나 이해 못했어. 뭐가 대대 대대로 대대로 뭐가 이거를 대대대 대대대 어떻게 세습든. 내가 지금 고등래퍼 진짜 시즌 새로 시작한 줄 알았어. 대대대 부의 세습. 말을 이만큼을 했는데 이게 아직 입이 안 풀린 거야. 봐봐. 일부러 이런 건 뭐라고. 대가족이 핵가족화 됐는데 그러면서 견고해졌고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 그다음에 정가운가. 다음에. 아. 또 편지. 아니 난 발음이 아니고 나 내용을 이해 못했다고. 지금 발음도 내용도 산으로 간다. 어. 굳었다. 그냥 굴여. 자 이걸 어떻게 내보내야 될 것인가. 대대대대만 내보내요. 그럼. 너무 문맥상에 안 맞잖아. 아니 그게. 나 할게 그냥. 한 번만 더 말할게. 하지만 끝없이 말하려고 한다. 가족의 울타리가 더 견고해지고 두꺼워지면서. 마이크 꺼라 전화. 내 자녀에 대한 과부와 좀 연결이 되겠지만 노력이 더 집약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독서 스텔라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랑 매니저 엄마를 얘기하려고 한 건데. 이해한 척하지만 지금. 그것도 가족주의가 점점 더 견고해지면서 생기고 있는 문화 아니냐. 한국에서. 음. 네.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엄마 치맛바람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 강남엄마 뭐 치맛바람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 오케이.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까 얘기했던 거 중에 핵가족. 대가족. 조선시대. 네. 이 책을 보면서 또 하나 알게 된 역사적인 팩트. 실제 우리나라에 3대가 사는 대가족화의 모델이 많지 않았대. 어? 왜? 나는 당연히 막 4, 50명씩 같이 살고 할아버지 있으면 막 40, 50명이요? 야 그런 집 많았어 옛날에. 내 부모 세대가. 마을이야 마을.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8남매 이런 식이니까 거기 자식 둘씩 만나도 몇 명이야. 아 무슨 40명이 같이 살아요. 아니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모여서 사진 한 번 찍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을 거 아니야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남매가 많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지 책에서. 어? 왜? 이랬더니 60을 넘겨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어릴 때 많이 죽고 하니까 이게 3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드문 경우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미처 그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 아직까지. 맞아 그거는 새롭게. 그래서 과거에도 2대가 사는 핵가족화가 굉장히 많았대. 농번기 농경 사회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네. 가족주의를 이제 직장애까지 끌어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가족 같은 회사. 이러면 안 돼. 괜찮아. 근데 약간 구시대의 발언 아니에요? CEO 비난하는 거야? 누구 CEO인데요? CU CU? 아니 너네 CEO. CU 뭐야? 너네 CEO.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제드래곤은 건들지 마. 나 대주주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개미 중에 대주주야. 전 빅팬이에요. 아임 빅팬 오브 유어 알죠? 상상해 상상해. 제드래곤 아임 빅팬 오브 유어. 봤네 그래도. 봤지. 요즘 그것만 보는데. 그래서 이런 직장이나 사회 구성원들끼리도 우리는 가족이야. 형 뭐. 야 이제 형이라고 불러. 뭐 이런. 언니라고 해. 언니라고 해. 누나라고 해. 왜 회사에서 언니야 나는 언니 없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있죠. 집에 둘이나 있는데. 나는 있지만. 그러면서 그 구성원끼리 뭔가 헌신 충성. 그런 거를 요구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족이 되면 책에서 설명하지만 유계질서가 생긴네. 직장에서도. 형 님이 되고. 한국 문화가 또 있잖아요. 누 님이 되잖아. 그때부터 상하관계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더 다루기 쉽고 복종시킬 수 있고 유계질서가 생기면서. 요구도 쉽게 하고. 그렇지. 그래서 불합리한 요구. 뭐 이런 것들. 고질적인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또 이게 혈연, 지연, 학연까지 확대되기도 하고. 근데 가족주의 회사의 장점을 언급 안 하거든. 이 책에서. 장점이요? 장점. 장점이 있나?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인 측면 아닐까요? 그들만? 정의라든지. 그럴 수 있고. 아 그 구성원들도? 네. 형님 누님 하면서? 구성원들끼리 정의 쌓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회사라는. 결속력, 팀워크 이런 것들. 그리고 의리 뭐 이런 것들. 근데 회사라는 걸 또 생각했을 때 회사는 의리를 서로 주고받고 정을 주고받기보다 업무 성과를 높여야 되고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 게 사실 더 우위에 있잖아요. 아 CEO다운 말씀이다. 역시 인재야. 그거를 생각하면은 가족주의가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 뭐 정서적인 거. 좋다. 가 있더라고 해도 회사라는 그. 특성. 특성상. 특성상. 회사라는 특성상. 갑자기. 어 저희가 아는 가족주의를 갖다 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아 아니 특석을 얘기하겠네. 자 KTX는 줄. 아니. 아니 너. 급하게 말하려다가. 그러니까. 급하게 특성을 얘기할 줄은 몰랐지. 특성을. 그렇다. 갑니다. 자 3장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장. 4장 중에 4장. 바로 옵니다. 대망의. 4장. 복지국가의 최우선 모델. 응. 스웨덴을 이야기합니다. 네. 스웨델. 스웨덴은 1900. 진짜 많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뭐라 안하고 싶은데. 아니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 거의 한 2분만 한 번씩 흐르면 괜찮나. 괜찮나. 내가 볼 때 언니가 좀. 관심 받고 싶은 것 같아. 그 정도만. 우리가 너무 언니한테 관심을 못 준 것 같아. 우리 언니가 말할 때 언니를 쳐다봐야죠. 야 나는 얘만 봐 지금. 아니 언니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만 먹어. 야 너 그거 지금 핑계라고 하냐? 그거 지금 핑계라고 해? 네. 스웨덴이 나오죠? 스웨덴이 1979년 최초로 부모의 아동 체벌을 금지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필두로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족이 정치적 핵심 이슈가 되면서 가족 제도에 대한 개편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정리 갑니다. 이슬의 정리. 1, 2, 3장에서 체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 그러면서 4장 스웨덴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라는 나름의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한다. 그게 4장의 모델이고. 그런 모델로서 스웨덴의 히스토리. 가족주의에 대한 것. 가족 단위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가족의 개별성을 두고 사회나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까지 한결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는 것. 말씀을 하라는 거죠? 니가요. 어떻게 내가 다 해? 아니요. 설명 중해야지. 또 섭섭해. 해봐. 스웨덴에 대해서? 무슨 방송이야? 전 여기서 좀 신선했던 게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편을 하고서. 근데 그게 불법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99%였다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훈육 방법이나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 가이드. 체벌금지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법안 통과 2년 후에 전체 가구의 99%가 이 체벌금지법을 알게 만들었다. 이 적극적인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저희 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세워도 바뀐 줄 모르면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4장에서 이야기하는 키워드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꼽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22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같은 스웨덴의 국가주의적 개인주의를 차가운 신뢰, 쿨트러스트라고 불렀다라고 하더라고. 쿨트러스트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앞서 1, 2, 3장에서 얘기했던 가족주의, 유교문화주의적 혹은 통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가족주의는 뜨거운 신뢰라고 부른대. 핫트러스트죠. 그렇지.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의 복종. 그리고 희생과 상호우전에 대해서 형성되는 것을 뜨거운 신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모델이 아닌 실제로 우리는 쿨트러스트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스웨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런 모토로 가고 있다는 것. 네.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친밀한 관계의 복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희생과 상호우전이 전제가 되면 안 된다. 네. 시원하고 개방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자. 그렇지. 그런 의미의 쿨은 아닌데 암흑자.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맞아. 그래서 시원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 쿨트러스트의 진짜 대전제는 사회망 혹은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가족에 기대지 않고 개인주의적으로 행동을 하고 개인 하나하나로 행동을 해도 사회가 보장된 게 있다. 해결해줄 것이다. 이걸 믿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믿음이 가야. 믿음을 줘야. 또 마지막에 이 친구 한 건 하네. 퇴근. 먼저 갈게요. 오늘 밥값 했다. 수고하십시오. 최초로 한번 먼저 한 명을 내보내보잖아요. 어떻게 되나. 이거 뭔가 말한 사람부터 나가는 거야. 나 오늘 했으니까 나갈게. 그러니까 인사를 따로 해. 좋은 아이디어다. 먼저 갈게요.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쿨트러스트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하나의 좋은 예로 230페이지. 스웨덴 아이들의 거의 절반은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다. 이게 엄청난 거라고 난 느껴져요. 진짜요. 앞서 말했든 자발적 미혼모든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든 이게 하다못해 책에서도 설명하지만 미성년자 남녀의 부부더라도 부부가 아닌 아이를 낳은 관계더라도 절반 가까이 결혼제도 밖에서 난다는 거지. 대단한 일이다. 진짜. 그렇죠. 2018년 기준으로는 스웨덴의 혼외출산율이 54.5%고 두 번째 영국은 48.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외출산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출산율도 따라가게 되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혼외출산을 한 커플에 대해서 배타성 없는 동일한 지원을 해줬을 때 그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경우도 비율이 높다고 하네요. 이제 무조건 혼외출산을 응원하면 안 되고 계속 같은 얘기지만 혼외출산을 했을 경우에도 사회적 안전망, 사회보장 제도를 다져놔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나 일반적인 시선 그리고 정작 본인들도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발성을 준 거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선택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자발성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스페인의 예를 들면서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되게 높게 가지 않더라고 결혼을 시키게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억압 제도가 아니고 스웨덴에서는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게 만들었다. 그 스페인보다 더한 경우가 역시 이것도 역사적인 팩트인데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가세요. 이탈리아의 무쏘리니 예를 들어서 출산 전쟁을 선포한대요. 저출산에 대한 대처법이죠. 해결책으로 그리고 병사를 많이 갖는 거지. 군사력을 그러려고 이제 출산 전쟁을 하려고 남자는 전쟁터로 여자는 출산터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대박이야. 진짜 말도 안 돼. 나 보면서 너무 놀랐어. 그래서 성교육, 피임, 낙태, 이혼 다 금지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엄마한테 훈장을 주고 돈도 줬다. 그랬으나 이 정책은 완전한 실패 완벽한 실패를 했다는 거. 여기서 대박인 건 아이 없는 부모한테는 벌금이 부여되고 독신세라는 세금이 도입됐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도 지금 1인세 얘기가 나왔었거든 사실.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 한국도 지금 굉장히 갑자기 못 쏠린 얘기하다가 저출산과 결혼율 떨어지고 맞아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이걸로 안 돼. 이걸로 안 돼. 뭐 1,000만 원씩 낸다고 결혼하냐. 안 되지. 왜 안 하는지 왜 못 낳는지 안 낳는지 그거를 먼저 분석해야 되죠. 근데 이때는 전쟁이 있고 이랬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분석을 했어. 근데 원인을 알지만 지원을 못해. 해결을 못하는 거야. 원인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 네. 네.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스웨덴의 이런 제도의 효과나 긍정적인 측면이 서술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까? 어. 그렇게 좀 완벽하고 잘 돼있고 스웨덴 친구가 없네. 아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혼외출장 혼외 아 죄송합니다. 혼외출장 혼외출장 혼외출산이 많고 이런 미혼모 같은 거에 혼외출장은 미혼남성여성만 얘기해. 아 이상해. 아 시간 없어. 그냥 얘기해. 어 52분이었네. 그 혼외출산 아 웃겨도 못하겠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뒤에서 다 떠들잖아요. 음. 근데 프랑스만 봐도 별로 안 그런 거 같은데. 음. 동거가 되게 동거가 활성화 만연하니까. 당연한 느낌. 궁금하긴 하다. 북유럽이니까. 스웨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팬이 이케아인가.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쯤에서 좋아요와 구독. 인스타 팔로우와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 네. 부탁드립니다.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 정리해봅니다. 2장부터는 좀 빠르게 했는데. 아무튼. 1, 2, 3, 4장 돌아봤고요. 네. 이상한 정상 가족 어떻게 봤는지. 뱅숙 추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단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현모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나 이주 아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런 해결책을 감정적인 게 아니고 절차와 상호 보완되는 제도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읽고 느낀 게 저희가 지금 10년 전이랑 다르게 IT, 테크 이쪽은 엄청 발달했잖아요. 근데 놀랐던 게 10년 전에 있던 그런 토론 주제들이 다 나와요. 이 책에. 그러니까 여전히 의식이나 관념 같은 거는 IT, 테크놀로지만큼 따라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놀라웠고 사회 이슈라든지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아동 제도 같은 복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읽고 관심을 가져야지 사실 저희가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나만의 인사이트를 갖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추천이요. 자, 이슬도 추천이고요. 정말 책 읽으면서 화도 좀 나고 녹음하면서도 화가 좀 났는데 약간 올라왔는데 뭐가 더 화나요? 너가. 나보다? 아니, 니도. 너네 둘이 제일 화가 나고 그 다음으로 어쨌든 약간 방송 중에 화가 날 뻔했는데 이런 주제들을 보면서 진짜 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 할 생각이 없나? 우리가 방송 중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안타까운 이야기들 정인이 사건이나 여러 가지 차연이 사건이나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고 언급해야 돼야만 하는 게 이런 상황이 너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리마인드 드리려고 이 책이 좋지 않았나 한번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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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천. 3보시라. 3보시라. 하다하다. 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네. 네. 그럼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